1943년 가장 치열한 전장 중 하나였던 시칠리아 최전선에서 임무 중인 병사들이 있습니다 이 시칠리아 개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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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쌈! 개쌈! 두 관절, 4th platoon of infantry, 500 yards ahead 개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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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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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쌈! 아군의 지원 포격으로 천만다행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이번 이야기의 주역들 대위 스파크스 지휘관과 그의 중대원들이었습니다 개쌈! 그게 뭐였지? 개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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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개쌈! 개쌈! 폐허에서 만난 꼬마아이에게서 살짝 독일군의 정보를 묻게 되는 지휘관 대원들을 보고 겁에 질려버린 꼬마아이를 자상한 말투로 안심시키고 있었습니다 대원들을 보고 겁에 질려버린 꼬마아이를 스파크스 대위와 대원들의 만남 모든 이야기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다시 한번 군대와 인연을 맺게 된 스파크스 소위 그는 임관과 동시에 골칫거리를 떠안게 되어버렸습니다 부대 내에 모든 문제아들을 모아놓은 악명 높은 중대 일명 교도소 중대였던 것이죠 부터 확인복음 고정 고노자 고정 고정 공장 멈추 고정 내 refreshing milsau montana sheep country if any good at that i never missed inte gomez you the hell gave you that my brother private samuel coldfoot the fact that i'm talking to you in a jailhouse maybe you're too old you got a problem with authority or it's got no business wearing the uniform with 내가의 역할은 퍼포먼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즐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는 모든 걸 자신의 말에 대해 잘해야 할 것입니다 두 분을 두고 내는 것입니다 화끈한 인사와 함께 대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성공하는 지휘관 제대로 된 훈련 일정에 드디어 돌입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차별 없이 오직 실력 위조로만 말이죠. 미국에서 노예의 해방이 된 지 한참이 지났다지만 아직도 팽배하게 남아있던 인종차별 타인종에 대한 교관들의 시선 또한 차별과 괄씨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그들에게 1층을 가하는 지휘관 살짝쿵 지혜를 발휘해서 말이죠. 아직도 안전한 지휘관은? 아직도 안전한 지휘관은?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네, 사이. 꼬마아이에게 받은 정보로 독일군을 추적하는 대원들 적들의 잔당에 대한 기습을 가하게 되는데 몸을 사리지 않으며 대원들을 이끌던 지휘관은 그만 폭격을 맞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망해도 제대로 망한 것이죠 천만다행 다시 한번 눈을 뜰 수 있었던 지휘관 대원들의 정성어린 응급처치로 인해 기적처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더 이상의 전장은 무리였지만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게 된 옛 상관까지 전장에서의 위험은 그 누구라도 예외가 없었던 것이죠 고국으로 돌아가는 상관의 소지품에 자신의 편지 한 통을 넣어둔 지휘관 고향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내에 대한 사제의 편지였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을 살려낸 동료들에 대한 도답을 하지 못했거든요 지휘관의 복귀와 함께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었던 제2중대 하지만 상황은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열악하기 그지없는 방어진지와 턱없이 부족한 각종 지원들 독일군의 대대적인 반격을 코앞에 두고 말이죠 지휘관의 대대적인 반격을 무시무시한 폭격이 휩쓸고 간 자리 곧이어 이어지는 독일군의 돌격 현장은 순식간에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학생들의 대대적인 반격을 공격이 휩쓸고 간절히 그리우면서 공격이 휩쓸고 간절히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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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 딱 맞춘 포병지원으로 간신히 위급 상황을 넘길 수 있었던 방어진지 그리고 잠시 후 예상 밖의 손님이 찾아와 버렸습니다 부상자들을 챙기고 싶다는 독일 장교의 제의를 차마 거절할 수 없었던 지휘관 아군의 피해 상황까지 그대로 노출되어 버린 것이죠 어둠을 이용하여 후퇴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지휘관 적의 삼엄왕 감시를 피해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탈출 루트까지 하지만 큰 부상을 당했던 동료는 이미 모든 체력을 소진해 버리고 말았으니 남아있는 모두를 위해 희생을 결정했습니다 소중한 동료들을 차례에 차례 잃고만 것이죠 조그만한 모든 것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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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자신의 무력함을 탓할 수밖에 없었던 지휘관 시간은 또다시 흘러 어느새 그 또한 소령이 되어버렸습니다 더욱 많은 부하들을 책임져야 하는 대대장이 된 것이죠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급속도로 기울기 시작한 2차 세계대전의 정세 독일군의 저항 또한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승승장구 진격에 진격을 거듭하는 연합군 그럴 때일수록 더욱 철저히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 주장하는 주인공이었지만 상관은 그의 건의사항을 가볍게 묵살해버릴 뿐이었습니다 이미 승리에 취해 있던 사령부 더 이상의 저항은 없을 것이라 섣부른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워마우 숲속 깊숙히 무언가를 준비하는 독일군 독일의 악명높은 부대 중 하나인 무장신위대였습니다 최전방 진지로 향하는 보급로를 차단해버릴 계획이었던 것이죠 순식간에 개멸당해버린 수송부대 그리고 이어지는 대대적인 공격까지 잠깐의 방심이 크나큰 화를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역시나 만만치 않은 수송부대의 상황 어둠을 이용 지원을 요청해보려는 대원들이었지만 상황은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았습니다 최전방 진지로 향하십시오 최전방 진지로 향하십시오 본부에 도착할 수 있었던 막내대원 지휘관은 지치없이 현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착과 함께 부상당한 병사들을 챙기는 지휘관 적군의 매복이 기다리고 있는 한가운데서 말이죠 부하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 차마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던 독일군의 지휘관 하지만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바닥에 나버린 탄약과 막혀버린 보급로까지 대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패배뿐이었으니 지휘관은 자신만을 믿고 따라와준 부하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없었던 것이죠 상관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부당함 속에서 희생된 대원들에 대한 미안함까지 하지만 이대로 좌절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대원들이 지휘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또다시 시간이 흐르고 점점 격해져만 가는 독일 네오브의 정세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 위해 강제 징병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거동이 불가능한 부상자들까지 예외 없이 말이죠 이미 독일 도심까지 진입한 연합군을 대상으로 최후의 저항을 펼치고 있는 독일군 혼물 여기저기로 숨어다니며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마지막 방어를 위한 비밀작전까지 건물 이곳저곳에 민간인들을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연합군이 가진 강력한 화기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약자들을 지키려는 사람과 그 마음을 철저하게 이용하려 하는 누군가까지 그들의 만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포로 수용소를 해방시키기 위해 현장으로 출동한 대원들 그곳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인간 대접조차 받지 못했던 세계 각국의 포로들 그리고 수용소 뒤쪽 열차 칸을 가득 메운 수많은 시신들까지 말도 안 되는 현장을 목격해버린 대원들 그들 또한 분노가 전염되고 있었습니다 투항한 독일군을 대상으로 직결 심판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문제의 사고가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건 수습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 상관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수용소에서의 사건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는 대원들 그 화살은 결국 주인공에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부하의 모든 행동은 지휘관의 책임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그렇게 최전선에서 물러나야 했던 지휘관 오랜 시간 함께했던 대원들과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아온 재판 당일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미군 총사령관 조지 패튼 장군이었습니다 모든 군인들의 살아있는 영웅이기도 했었죠 Colonel Sparks these are some serious charges against you fought at Salerno with Middleton evacuated Algiers for surgery went AWOL and hijacked a B-17 Anzio got the presidential unit citation up through France into the Vosges Aschaffenberg more bad business Colonel you don't either shooting took place No sir I did not but they are still my men I've been a professional soldier nearly 37 years During that time I've seen a great deal of combat It would come to maybe 50 weeks On the other hand 500 days Who's the hero? 재판 대신 사령관과 면담의 시간에 가지게 되었던 스파크스 중령 Go home, Felix and don't let the scars ruin you 그는 그렇게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After leaving Germany they put me in charge to sending our troops when I get back they will discharge me from Fort Bliss 500일간의 최전방 임무를 끝마치고 말이죠 The war has changed me beyond all reason or explanation 세계 2차 대전 다양한 인종들로 구성된 대원들과 함께 최전방에서 활약한 어느 영웅의 실제 이야기 넷플릭스에서 꼭 봐야하는 숨겨진 전쟁 액션 더 리벌레이터 500일간의 오디세이였습니다 Theet lysabon The Lipids 감사합니다.